안녕하세요. 분양하는 홍원희입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생기는 푸르지오 클라벤유가 곧 선착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단지 배치나 구성, 그리고 입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 때는 모델하우스에 건립된 규닛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71세대의 구성은 59타입과 74타입, 84타입이고, 모델하우스에는 59A타입과 84A, 그리고 B타입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8층으로 이루어진 상도 푸르지오 클라벤유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하며,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금 일정은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30%로 2023년 11월이고, 장금은 60%로 2024년 3월이며 선착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는 끝났고, 내외부 마감 공사가 80에서 90% 진행 중입니다. 착공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고,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입니다. 59타입의 분양가는 9억에서 10억대, 74타입의 분양가는 11억에서 최고 12억대이며, 84타입은 12억대부터 13억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주민 공동시설에는 골프클럽, GX클럽과 피트니스, 그리너리 스튜디오와 독서실, 회의실과 연회장, 그리고 생활지원센터 등과 어린이집과 시니어클럽도 마련되어 있고, 전세대의 전동 빨래 건조대를 포함한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천정구는 2.4m에 우물천장까지 더하면 2.4m로 배방감이 좋은 설계입니다. 그럼 타입별 무상 제공 품목을 보시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건립된 59A타입에는 발코니 확장, 침실 위에 붓박이 장과 시스템 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과 전기오븐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74A타입에는 식기세척기와 침실 1에는 파우더 및 붓박이 장이 추가되고, 침실 위에 연계개방형 발코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84B타입과 59B타입, 84C타입에는 개방감이 극대화된 LDK 구조의 주방 아일랜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거실 아트월, 에어컨이나 강마루처럼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어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이외에도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외부 샤시 등이 모두 기본입니다. 그리고 바닥난방은 세대별 개별 보일러 설치로 사용하게 됩니다.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이 약 700m 거리에 있고, 2024년 완공 예정이며, 어린이공원이 단지 북측에 인접해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로는 서부선 신상도역이 약 500m 거리에 예정되어, 개통되면 서울 만북을 관통해서 지하철 접근이나 환승에 유리합니다. 국사봉과 상도글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상도초등학교가 300m, 국사봉중학교가 6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작도서관과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명문사립대학교가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도 가깝고, 단지와 인접한 상도 14구역과 15구역이 신속동합기획 후보지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상도동에 서부선 호재와 더불어 교육, 교통,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입지를 지니고, 미래가치가 우수한 곳, 상도 푸르지오 클라벤유가 선착순 계약을 시작합니다. 분양하는 홍언니에게 연락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부동산을 소개해드리는 분양하는 홍언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